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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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해도 모른척 해주세요. 시차 때문이니까. 하... 오늘도 야근인가? 하... 오늘도 야근인가? 당신... 당신과 이렇게 호 커피를 마시고 싶네요. 보고 내용은 이상인가? 네, 총장님! 더스트의 제거엔 실패하고, 알파퀸의 수색에도 실패. 그리고 제거를 명령한 알파퀸의 클론은 구출해버리다니... 너무 멋대로 구우는 거 아닌가? 외람되지만, 총장님. 저는 사냥터지기 팀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그들이 언젠간 알파퀸을 구출하고, 더스트도 성공적으로 제거하리라는 걸. 그러니 부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 재미있고. 자네가 이렇게 감정적인 성격인 줄은 몰랐는데...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성격이라는 걸... 알겠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지. 나도 보기보다 감정적인 성격이니까... 총장님! 그럼 앞으로도 임무 열심히 하길. 이만 나가도 좋아. 네! 이걸로 된 거야. 그래. 됐어.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총장님. 안녕!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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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작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